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또 좋은 정보를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은 보니까 제가 고용주들한테 많은 연락을 받는데 상당히 요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게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적인 정책 때문에 종업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뉴스에서 보다시피 이민세강국에서 아이스라고 그러죠. 일퇴에 급습해서 레이드해서 서류 미비자들을 많이 체포해가고 그러니까 특별히 비숙련직에 종사하는 종업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건축업, 청소업, 식당가, 도나샵 경우도 한국 경우에는 그렇고요. 우리 샌드위치 샵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은 계속 더 악화될 정황입니다. 또 특별히 청원평등부는 이민세관부나 주방 재판 판사들의 실적 평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방했는가를 주요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많이 주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인분들도 그렇지만 또 특히 히스패닉계를 또 많이 쓰시잖아요. 종업번호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들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식당에서 만약에 어떤 한 회사에서 아이스가 급습해서 그런 사람들을 주방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히스패닉계 통제에 아예 일을 안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사람 참 그런 비즈니스 운영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세탁업이나 도넛업 그리고 식당업 상당히 또 많은 비즈니스에 아울러서 히스패닉계들이 많은 노동력을 감당하는 현실이잖아요. 감당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이게 더 급한 거니까 그런 소음만 들어도 그 주위에 그런 있었다는 소음만 들어도 일을 안 나와버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종종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고용주로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멕시칸들 그리고 히스패닉계들에게 그런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서류밀부자들입니다. 그렇게 불법인 상태에서도 취업이민 스폰서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가능한 건 아니고 또 다 해줄 수는 없고 정말 충실하게 일하고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꼭 알아보면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할 건데요. 두 가지 상황을 좀 고용주들이 잘 알아듣고 이게 해당되는 사람은 취업이민을 해주면 좋습니다. 불체자이지만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취업이민 스폰서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히스패닉계통경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패닉계통들은 여기에서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1년 4월 30일 전에 우리가 이사오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2001년 4월 30일 전에 자기 친척이나 누군가가 얘들을 위해서 자기나 아니면 자기 부모를 위해서 가족 초청해준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호가 빨리 열려가지고 10년 안에 열되기 때문에 2001년에 이사오 조항에 해당 사람들은 벌써 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계통들은 이렇게 형제 초청일 경우에 거의 한 24년, 2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2001년에 했어도 아직도 시간이 안 된 겁니다. 아직도 5, 6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는 이사오 조항 혜택받은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고 봅니다. 이사오 조항이 그러니까 가족 초청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가족 초청도 되고 취업 초청도 됩니다만 멕시칸들은 대부분 가족 초청을 한 사람들이죠. 가족 초청을 본인이나 본인이 부모를 위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으면 아직까지 그 문호일자가 아직 안 풀렸다는 말입니다. 아직 풀려면 5년 내지 6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취업으로 돌리면 취업은 우리 멕시칸들이라도 다 열려 있습니다. 요즘 완전히 다 열려 있어요. 완전히 커런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으로 돌리면 거의 1년 안에 영주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 구제 조항에 옛날에 가족 초청 이민을 했기 때문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 초청 받은 경우 오래 기다리면서 불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불체자가 됐죠. 그게 그런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고 취업 이민 스폰서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취업 이민으로 대신해서 취업 이민으로 대신해서 코다는 받고. 왜냐하면 취업 이민 코다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불체자를 구제하는 것은 옛날에 한 그것 때문에 구제가 되는 거예요. 첨부를 내고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멕시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도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삼촌이 시민권자예요. 내 부모님을 위해서 해줬어요. 내가 그 당시에 21살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호 조항에 포함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도 있고 부모님을 위해서 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취업 이민으로 돌리면 금방 1년 안에 영접권이 해결되고 전부 벌금만 내고 옛날에 한업이기 때문에 전부 벌금만 내고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멕시칸 중에 참 그런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요 인물 중에 내가 이 사람은 참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참 법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을 키인플로이다. 키인플로이의 경우는 한번 물어봐서 너나 너의 부모님을 누가 가족 초청해 준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꼭 2001년 4월 31일 전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해준 게 아니라도 많은 멕시칸들은 자기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시민자가 돼서 얘네들을 초청해 주면 꼭 2001년 전이 아니라도 이게 20몇 년씩 결려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취업 이민을 통해서 취업 이민을 하고 이 사람들은 불법 체류가 됐기 때문에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내가 용서받는 내가 불법 체류한 것을 용서받는 우리가 I-61A라 그럽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에 배우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에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해주면 다시 말하지만 20년이 영주권자일 경우에 그렇지만 취업 이민으로 하면 금방 돼요. 금방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은 2, 4, 5종에는 포함 안 되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본국 가서 미국 안에서 웨이버를 신청하고 미국 안에서 불법 체류된 것을 용서받은 다음에 본국에 가서 취업 이민 비자로 받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래서 멕시칸들은 자기는 불법 체류가 됐지만 자기 부모님이 영주권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스파스가 영주권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족 초청을 해서 기다리려면 20년씩 기다리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집으로 돌려서 웨버를 통해서 자기 봉북 갔다고 오는 저희들이 이걸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한국 고용주들도 이걸 생각하시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딱 물어볼 게 두 가지예요. 혹시 너나 너의 부모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가족 초청을 2001년 4월 30일 전에 한 적 있냐 그게 없으면 너의 부모님이나 스파우스가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 그런 게 있으면 취업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멕시칸 인플로이더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성실하게 몇 년에 일할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키 인플로이더를 보시고 그런 조건이 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찾으셔서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한 케이스가 적어도 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불체자이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취업이민으로 돌려서 취업이민 받을 수 있고요. 또 불체자에 대한 부분은 웨이버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화 정황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I-6-1의 웨이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궁금한 게 지금 3순위 취업이민이 아직 열려있나요? 네.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래요. 한국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신분 유지를 해야지 사실은 취업이민이 됩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한 위의 두 조건은 제외 상황이고요. 이외 상황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게 포함되지 않죠. 2001년 전에 해준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영주권자나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 신분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용주들하고 이제 고용주가 참 취업이민을 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꺼리는 것이 영주권 받으면 더 이상 일을 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오피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취업이민을 해줬는데 적어도 3년간 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영주권을 받고 그 업체에서 영주권을 받고 그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영주권 받고 바로 그만두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용주가 참 그래도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다 해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면 적어도 3년간 일할 거라는 것을 계획하고 자기는 다른 일을 이제 먼저 시작했는데 이분이 안 해주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이게 정말 열받는 겁니다. 그렇죠. 영주권을 스폰서해준다는 것은 그 인플로이가 계속해서 여기서 일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피스에서도 그런 고용주들이 참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해주기를 하고 다 해줬는데 일을 대신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크리 매니지먼트를 다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해주기로 했는데 하다가 간두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영주권은 그래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참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영주권이 나오면 그 영주권을 취하시키기가 법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업이민이라는 게 이게 고용계약이 아닙니다. 취업이민은 그냥 잡오프를 등고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잡오프가 있어서 잡오프를 줬고 그 기회를 가지고 이제 취업이민을 하면 영주권 받은 다음에 일을 하라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영주권 받은 다음에 얼마 동안 일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이 사람을 해고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종업은 자신도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사가 또 가족들이 이사가 피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이민법으로 얼마간 일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악용하는 그런 도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주권 받은 다음에 바로 간둬버리면 참 참 도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피해도 공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서로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런 고용주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로 연락한 분들이 물론 도넛샵에서 매니지먼트를 원하는 사람 취업이민 해주겠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샵에서 일할 사람 그리고 델리샵에서 일할 사람 세탁소에서 일할 사람 해주고 싶은데 하고 나서 영주권 받자마자 간두면 그런 부분이 또 염려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고용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고용계약을 하라. 고용계약은 이제 서로의 약속이니까 법적으로 서로의 약속이니까 고용계약을 하고 적어도 이제 이런 취업이민을 해주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적어도 일할 수 있는 고용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을 위반하면 그게 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위반한 자에게 위반한 자에게 그래서 서로가 필요가 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주는 적어도 누군가가 와서 3년간 성실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종업원은 내가 영주권도 받고 미국에서 영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받고 또 3년간 이라면서 월급도 다 받고 일자리도 있고 그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서로가 그걸 위반하면 고용적 해주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은 고용 사실은 고용계약까지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뭔가 이 계약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막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고용계약서가 있어도 고용계약을 위반해요. 대부분이 종업원들이 그런 계약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고용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서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장치를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게 영주권 과정 중에 이제 취업이민이 되고 우리가 I-140가 되고 I-485를 신청하면 영주권 나오기 전에 EAD라는 게 나옵니다. 노동허가라는 게 나와요. 이제 그게 나오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줘야 돼요. 물론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줍니다. 그 적정임금을 주는 것을 고용주와 종업원의 은행 어카운트를 두 사람 이름을 개설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해야 그 돈은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EAD를 받은 다음에 노동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다는 그 돈은 그게 적어도 6개월은 갑니다. 하여튼 철호의 합의에 의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돈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된 그 은행의 어카운트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은행의 열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 있어야지 두 사람 다 동이 있어야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간 그 사람의 월급이 거기에 사실은 묶여 있는 겁니다. 고용주가 안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적채 논간에 은행의 그러고 이제 영주권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계획을 위반하면 그 돈은 고용주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고용계약서 안에 들어가겠네요. 고용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따라 3년간 다 일을 하면 이제 그 안에 적채되어 있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적채되어 있는 월급을 종업원에게 주는 겁니다. 서로의 계약을 어떤 면에서 저 신뢰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노동 부족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멕시칸 인플로이드를 그렇게 하시고 또 한국 사람 성실한 인플로이들은 이렇게 취업임을 해줘서 그런 장치를 해서 적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적어도 3년은 취업임을 해줘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서 자기의 종업원들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민법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잘 특별히 종업원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